사멜하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불이 습습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릅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지원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저께 7절까지 했는데 오늘 7절부터 다시 7절 한 절을 더 읽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된 이유는 7절의 말씀이 환란 중에 다윗이 여와께 아래며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 다윗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귀에 그것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그 다음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이 환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여와를 부르짖고 주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건져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와를 이름을 부르고 여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은 그 건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즉 마귀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셨느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죠.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 이로다.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을 만큼 여와를 진노하신 것은 무엇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사망권세자를 향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그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망권세자를 향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땅이 진동하게끔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지게끔 한 사단의 권세를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은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멸하시고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를 향해서 진노하신 거냐면 바로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 것이고 사망권세를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진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진노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은혜 앞에 더 못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를 향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영을 향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자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흑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건 결국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 권세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원하냐면 바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너희를 건전할 자는 나, 여호와다. 우리 지금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진멸하기 위해서 연방원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나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한다는 것. 나를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미워한다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지하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돌이키는 것. 내가 할 일은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돼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똑같이 뭘 해야 되냐. 나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할 때 내가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종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 오해하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미워한다면 대신 죽을 리가 없죠. 마귀와 함께 우리도 다 지옥에 던져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마귀는 미워하되 우리는 미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진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입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와 사망권세를 심판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마음물의 심판자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음물의 심판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요. 우리를 죄 가운데 놓이게 하는 사망권세자를 미워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숱이 피었도다. 자 예레미야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에 쓴 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여기서도 또 비유하는 법칙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죠. 망군의 여호와가 뭐라 그러셨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된다. 이 나무들을 사르게 한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사람은 말은 막대기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불이 붙으면 살라지는 그러한 자다 그 말이죠. 불이 붙으면 살라지는 가치 없는 자. 아무 힘이 없는 자가 사람 인생이에요. 누가 심판의 말씀이 되어져요. 히브리스 12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심이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이 소멸하는 불이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이 불이라고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죽은 막대기와 같은 나무들, 가치 없는 존재인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집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십자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죄의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믿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는 불에 태워질 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한 성전이 되어지는 자라 이것을 공력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공력이 나타날 때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불태워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육체로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고 짓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태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면 그 성전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와의 생명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되어져서 불살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력이 나타날 때 지은 집의 유형을 말했지만 그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걸 말하고 나무와 풀과 집은 바로 육체로 집을 지은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를 그 입의 말로 십자가의 공유로 심판하신다 라는 거죠.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이 왜 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을 그 사망권세자 마귀가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고 음부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 영혼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데 이 세상의 한 영혼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마귀가 심판받게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코에서 연기가 나올 만큼 피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 입의 말로 다 창조된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입의 말로 다 불살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벌겋게 수치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드리고 강림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권세는 온 천지에 다 편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지 모든 것에 다 편만하게 이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통치권자로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주 여호와의 발 아래 놓인 이 세상은 어두 캄캄하였더다. 캄캄한 어두움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사에서 6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산들이 진동을 하고 불이 섭을 사르는 것 같이 이 땅을 불사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입마게 될 때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든 열방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할 때 어떻게 알게 하냐 11절 말씀이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장 7절 말씀에 천사들의 과연하여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만물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시록에 가면 천사가 나와서 인을 떼고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오고 천사가 나올 때 대접을 가지고 나오고 게시록에 하나하나 여호와의 재앙과 진노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그 천사들에게 다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일을 줌으로써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천사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이 땅을 불살라지게 하고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말씀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흑암과 모인 물, 여기서 모인 물은 창세기에 물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았다 그랬잖아요. 물은 게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음료가 앉은 물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원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수, 이론, 가르침, 여러 가지 그들의 주장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멸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광이 빛날 때에 숯불이 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앞에 모든 마귀의 권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같은 말이 10편 97편 2절에도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심판의 기초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모임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곧 흑암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봉독한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한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와 그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와 그의 수정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다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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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록에 보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여와 이름을 부르도록 여와를 찾고 구하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와께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고 그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고통과 고난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기로 하여금 그 죄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의 종살이를 하는 종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괴로워서 애국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찾도록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배 고난을 받을 때 요배 고난을 여호와는 왜 허락하셨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손길 안에서 얻어진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배 고난을 통해서 요비 회귀하고 돌이켜 주안에서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아 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자 마귀가 시험하고자 할 때 그것을 허락했는데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 주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결단코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갖는 건 주님을 더욱더 알도록 주님께 회귀하면서 나와오도록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 말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 어떤 상태에서 회귀가 터져요. 그 말씀이 내한테 울림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게 지진을 일으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을 하고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게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열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으로 우레같이 울려 퍼질 때 깨닫는 심령은 돌이키는 심령은 회귀케 되어지는 요동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받으면 아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이 있구나 아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구나 할 때는 이미 이 안에 울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간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게시록 11장 19절에는 뇌성이라고 음성이라고 지진이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같이 지존하신 자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로 지존자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인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화살은 어떤 거냐 10편 7편을 찾아보세요. 10편 7편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을 당기셨다. 근데 그 활은 무슨 활이냐 화전이라 불붙은 화살이다 이 말이에요. 불붙은 화살을 당겨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여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될 때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미에 의한 것이다. 그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코끼무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10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말한 것처럼 근본 그 마귀의 모든 계기가 다 드러나고 그의 권세가 가치없이 드러나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차단 마귀를 꾸짖으시고 그를 진멸할 때 모든 그들의 근본된 것들이 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어져 있나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어져 있고 마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진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진멸하시고 우리는 손을 내미셔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바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붙들어내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물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17절의 말입니다. 여기서 물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쓴물들, 구원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짓 것들,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그 세상의 풍조는 어디서부터 말미암하느냐 게시록 12장 15절에 뱀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겠다. 아, 뱀이 토한 물은 바로 세상 풍조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과 가르침과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많은 물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어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딱 왔을 때 그 말씀과 세상에 있는 말들을 비교해보니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이구나. 이게 공이구나.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물들이 마치 오른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 풍조인 거예요. 세상 풍조와 세상에서 배워서 가진 어떤 이론과 개명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것과 다른 하늘의 개명을 세우셨다. 하늘의 개명을 세운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물들, 뱀이 토해낸 물, 그 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즉 땅이 갈라지시면서 바로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건져 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게시록 12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성 곧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남은 자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음부에 있는 모든 물들이 바다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석이 아닌 모래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지배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게시록 17장 15절에 17절에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들과 열방과 방원들이라는 것 그 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니 세상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물에 우린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사람과 우리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되어야지만 십자가의 공의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원수와 자기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것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강해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자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강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유다족석 숫자보다 훨씬 많았죠. 10지파와 유다족석은 1지파예요. 그때 베냐민은 11지파에 다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하나에 11지파가 싸웠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더 숫자가 많은 그들을 유다지파 한지파에 굴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남은 자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로 알고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음료가 되어진 교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도 다 회개하여 돌이키고 계속 계속되는 인을 떼는 재앙 나팔을 부는 재앙, 대접 재앙 이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 가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미라 아멘 마음물의 주권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음물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치권과 모든 주권을 다 인자되어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공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시고 그 십자가의 공의로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약한 사람은 십자가의 을을 힘입고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해서 엎드리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천한 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잘났다고 할 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자같이 참으로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이 음침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재앙의 날에 이르렀지만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내가 그 죄로 말면 부족해서 연약해서 약해서 무지해서 재앙의 날에 이르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냐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금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오직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다윗에게 속했고 나머지 열한 지파는 다 다윗을 대적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만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아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이 말씀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우리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은 나에게서 떠나갔고 나는 죄에게서 떠나간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20절의 고백처럼 나를 또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기뻐할 만한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를 의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결단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제외된 분리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오직 여호와를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로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나의 구원인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내 어떤 의도 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위나 이 땅에서 가진 지식이나 어떤 노력이나 내가 세운 공로나 이런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린 그래서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절대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지하는 건 나의 구원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시니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사랑하시니까 나도 죄를 졌어도 빨리 죄를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죄를 미워해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은 이 땅에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도 심판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도록 내가 죄를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에 있을 때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부터 나오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죄의 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 죄를 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은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벌했어요. 이 죄는 지금 마귀가 바닷근 모래 위에 서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허락하는 건 바로 그 죄의 종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니 너는 이제 내 이름을 부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고난 가운데서 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나의 부족한 가운데 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멘 그러니까 주 앞에 기도하시기만 하면 된 거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 단 한 족석이라도 그 많은 숫자를 다 무릎 꿇게 한 건 여화가 그의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편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기게 하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 보면 말씀 봅니까 그분이 다 통치하고 다 시리고 다 심판하시고 그분의 이름만 나타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마음만의 심판자이심을 나타내시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분이 가진 심판의 권세를 같이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에 쭈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거. 아멘 내 안에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속여서 내 안에 그 악한 영을 미워하면 내 쫓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 너의 구원자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의지하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죄만 미워하시고 악한 영들을 미워하고 내 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여 만물의 심판자이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잊어버리면서 또 이 세상의 권세자 아래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행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심판자여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소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결단코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할 것은 죄를 미워할 뿐이오 더러운 영들을 미워하고 대적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찾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어마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부르고 그 주님의 말씀만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요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좌우의 날산 어떤 건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임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미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져서 정말 폐부 깊숙한 곳까지 숨어져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고 생명이 가득 임하여서 흑암은 티끌도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이 왕노릇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왕노릇하고 우리의 가는 것마다 왕노릇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세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 앞에 다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죄를 미워하고 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절대로 육의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